퇴근 전에 라면 하나 먹고 왔는데 그 라면집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내가 일본에서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아아 아아 까비 대초쓸려다가 삥 났다 덮주도 꼭 참고 우와 머리였다니 타자 그렇지? 안아질걸? 어떻게하지? 흥! 기원 퇴레기 나이스 아아 무릎 발 앉아라 아 앉을걸 내가 앉을걸 저거 앉았어야 했는데 와 진짜 온다 기원 아아 야 초풍 나간건데 으 으 앉았는데 저분 앉았는데 100대 씨가 너무 길을 수 없다 아 전 알리사 저 복장이 제일 근본이 있는것 같아요 식스 때 복장 이라 제일 멋있는것 같아요 나이스 허친거 늦게 벽으로 윈도 해주고 알리사는 점프할지도 몰라 안하네 우와 쩐다 저게 이들끼리 가져와서 좋겠는구나 와 잘 먹었다 벽으로 가게로 끌고 갔는데 2개마다 와 조짐 스팀 룩겟 콤보 룩겟 콤보 와우 어우 쓰러맞냐 알리사 어퀴기지 와 다 막어 형님 왜 안앉으시죠? 앉을생각이 없으세요? 와 이거 건져지네? 다행이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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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발 큰일났다 와 진짜 앉을생각이 없으신데 이분? 하지마 한번 더 하다 어? 뒤였다 하다 하다 그렇지 오예 오 용찍기 아니 테레기를 피해 이러니까 테레기지 개장 피하네 알리사 알리사는 알리사야 알리사가 왜 알리사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좋아서 알리사야 진짜 안왔네 백 와우 호호 오우 오우 알리사 쩐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 일본 렉맨 생태계를 교란합시다 한국 카리니의 일본 생태계 교란기 교란 교란 2스택 2스택에서 막혔다 교란이 안돼 교란이 안돼 교란이 안돼 교란 아 하나 하나 오오 오오 시간차 이 지렸다 벌써 벽이에요 비머리 벽으로 끌고 한대도 한대도 아 교란 교란 2스택 교란 3스택 안할거야 아씨 교란 와 두번 스팀 오졌네 고집이 있는 친구네 그걸 두번 쓰네 좋았다 1,2피하고 초풍 이렇게라도 살짝 느껴야 됩니다 밟아주고 조사주고 놔라 나의 교란이 걸리지 않았어 와 아니다 안다행이다 루칼로 오케이 나이스 어디서 딥링크를 원초풍 메신 오오오 교란 스팀이 안걸렸네 메신 스팀 나이스 어디서 횡을 칩니꺼 아 내가 뭐하노 이상품을 만들고있네 내가 안고 오 쉣 야 이거 데미는 어떡해 와 저거 막았으면 이겼는데 막았으면 이겼는데 과감했다 와 와우 아니 쉣 기사 뛰어다 카운트 왔어 동축인거 보소 아아 전기구이 미쳤네 너무 아프네 영어로 행각이 좋다는 뭐라 말해야 돼요 와 저걸 저걸 피해 아니 저것도 피해 뭐야 귀엽다 아니 뭐야 내가 때릴거 없니 아이고 너무 아프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어떡해? 요렇게 오 쉣 아 짬바랄걸 짬바랄서 이겼는데 까비 늦었다 아 사이드 스텝 이스 굿 그러네 듣고보니 그러네 그러네 그 쉬운걸 왜 생각했지? 와 질이다 어? 들키 있는게 아니구나 우와 무빙 스팀 야 시계 너무 살상동네 그냥 기원 아 잘참네 아니 이게 무슨 와비 사이드 스텝 와우 아니 아니 사이드 스텝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너무 잘 피해져 여캐 유저들이 봤으면 노발대발 했을걸요 진짜 여캐들 횡각을 줄이던지 데미지를 줄여라 아 왜이렇게 끊기노 갑자기 저건 끊긴다 어 무서워 대시바 터레깃 앉아라 기원권 다먹어 나이스 또 쓰나 고집 통신 오 위험했다 14 맞을뻔했다 15 맞을뻔했다 아 퇴리사 너무 무서워 무빙바 반식이 치는데도 무서워 땡 앉아주세요 그렇지 몸통 빡치기 나이스 드디어 앉았네 뺏췄스 와우 아 쟤 2타 상단 내라 아 야 이거 안썼어 나이스 아 대시 안나갔다 레이지 다행이다 레이지 아니다 다행이다 장보자 쓰네 어 무서워 와 짠숨짠말 다쓰노 치지말라고 생각하자 딱 아 아 내가 좀 빨리 써서 이겼는데 졌다 어 아 죽었다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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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죽었어 피가 너무 아 어퍼에 딱 맞게 걸려버리네 오 오 오 로봇뿌수기 아 뭐하세요 빼그 어 로봇님 적당히 하시죠 적당히 하시죠 적당히 하시죠 5종 스킬 나이스 로봇님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가자 아이씨 길끼네 분명판더네펅원 이로군 야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무기로 싸워서 유네스노 아 초포만 앞다 알았네 테레기 참고 메신 와 안고 안고 테레기 미친 스틴 와 감 개좋았다 이거 와 저기있어 유네스노 어떻게하지 이거? 한 번만 띄면 되는데 테레기 레드 조심 아 또 저는 기상킥이 있거든요 근데 또 5포에 맞았어 아니 이거 감자같이 생겼는데 왜이렇게 세노 자고 핵달려있나 여기 핵달려있나봐 나만 운 안좋아 오 소리같은데 왜이렇게 안앉지? 아니 안앉고 피하네 와 앉을 필요가 없구나 얘는 야 나 뭐하노 아이고 병순 어허 어떻게 요렇게 렉메에서도 통하는 오케이 요렇게 파이트 이야 좋았다리 걸리고 그렇지 안고 걸리고 터레기 오 야 이걸 어떻게 피하노 저기요 어떻게 피합니까 그거 아 2차 상단 와 드디어 앉았다 오예 어어 조짐스팀 어떡하지 와 이거 조졌다 여러분들 제가 제가 심수했어 앉았어야 했는데 와 개잘 때렸다 어떻게 요렇게 한번 때렸다고 이렇게 벌을 받네 살았지 뭐야 아 아이 까비 앉을걸 잘 온다 잘해 아니 미친 스팀 진짜 가뿐히 피하네 림버하 뭐하생 이런 느낌으로 피하네 뭐야 뭐야 어 어 막일지 몰랐다 기억하고 참고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요렇게 나이스 와우 아 주먹감자가 이제 좀 피가 없을때 나오시는구나 그렇구만 나이스 참고 안 앉을걸 그렇지 이번에는 안 앉을걸 나 뻗쳤네 하단 어 훈련 저기요 퇴레기 유네 나이스 또 주먹감자 나왔죠 주먹감자 이번엔 내가 더 빨랐다 이번엔 내가 더 빨랐다 퇴레기가 분명히 다른 캐릭 앞에서는 퇴레기가 아니라 퇴보통이거든요 근데 알리사만 만나지 퇴레기야 그냥 알리사만 만나면 무슨 패치 피할건데 이런 느낌 어떻게 잘 참는다 왜 참으세요 왜 참으세요 야 웨이버 와 가드했어 살려주셈 살려주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깝쳤죠 와 진짜 안걸리네 헬로 감사합니다 위친스틴 아 진짜 핵달렸냐고 저감자에 요것만 쓰면 게임이 터져버리노 진짜 낫네 참고 하지말자 감자 내밀어봐라 감자 내밀어라 감자 내밀어라 감자 내밀는 순간 딜캐야 참고 오케이 오우씨 어디로 어디로 피해 저사람 피하려고 해버렸던게 아닌거같은데 방금 오 조지 미스틴 아이구야 아 주먹감자 오진다 납법치지 않을까 아니네 와 홀리 아 맞다 저거 알리사 6때부터 패턴인데 하이킹 삐잉 아 미친스틴 방금 알리사 아무것도 한거 없잖아요 백댓이 짧게 한번 쳤는데 그걸로 피해졌어 너무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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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또 피해졌어 아 진짜 뭘 때려야되지 아니 사자도 안돼 테셀도 안돼 이 안에 스파이가 있다 이 안에 스파이가 있는거 밖에 믿을수가 없다 와 횡각을 좀 줄여봐 엄마 콤보를 만들라고 하네 안되나 나이스 잘참았다 아 뭐 야 이게 아 진짜 에바참치지 왜 신3단이 2탄 안나갔나 어이가 없네 오지마 오지마 탈초 나갔으면 씨 아유 씨 짠손 나가고있노 마음이 아프다 까비 왜 맞아 콧 콧 와 쩐다 어 어려워 왜 미친 독특하게 막네 우와 캄보스 팀 봐 에바 아닙니까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뭔데 아 저거 막았으면 14인데 아깝다 한 번 더 막을땐 까비 어 야 센스버 야 왓 더 헬 백 백 아니 또 피해 또 주먹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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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아니 이거 뭔데 아니 이거 뭐야 백댓샷 하다 받은건가 만약 기사 뭐 뭐야 백댓샷 하다 받은건가 아 푸른데? 보자마자 푸른데 왜지? 오케이 시간차이 아 까비 늦었다 명승 우와 위험했다 뭐야 아 바보 스팅 뭐였나 루피 헬로 고모 가모노 오 쉣 와 방금 잘 때렸다 피한거 보고 대시했어 우와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사자 미친 스팀 사자를 가뿐하게 피하네 너무 가뿐하게 피하는데 또래야 미친 앉아라 어떻게 이 아이가 안 맞을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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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도 두번째 심리에 잘 일어나는데 바로 태권당수 오우 아 위험해 기몰리 주먹감자 조심 백끄 안 맞을걸? 아니 나 전 4자로 돌았거든요 4자로 돌았는데 안 나갔어 아니 4자로 돌았대 뱅글이 썼는데 안 나갔어 보통 캐릭은 좌종 쓰는데 갑자기 중간에 치면 횡각이 짧아서 맞는데 얘는 안 맞는다 알리스라 우와 대담한가봐 막은 이겼는데 지상님 어서오세요 알리사 이기는 법 삽니다 현금 5만원 살게요 평생 이기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렇지 욕심내볼까 콩보 미친 스팀 내지 말껏 안맞는데 왜 쓰지 야 맞아? 뭐야 이거 딜캐에요? 맞아? 어이없네 아 아 아깝다 아 전기톱을 안 맞으면 이긴다고? 그럴싸한데 1 1 2 3 벽으로 인도해주고 뭐하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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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으로 뭐했니? 6부발 했어야지 아니 숨챘나봐요 지금 홀호요이 한잔에 가버린다 조심 조심 젠벌스틱 나이스 이거지 좋았다 아 홀호요이 한잔에 가버렸습니다 벽걸이가 안보여 아 비몽사몽하네 술채했습니다 한잔했습니다 리얼 한잔했습니다 외신 무엇이고 야 아무리 술채도 이건 아니잖아 아 돌았다 돌았다 와 지금 또 변신 아 아 오케이 내가 변신하면은 흥분해서 아주 이거 주체를 못해서 칼을 꺼내는구만 오케이 협소했어 주먹감자 아 안날라오네 나이스 오 오 위험했다 맞을 뻔했다 아 딜키딜키면 안되지 아니 얘는 왜 무릎이 가드가 안될까 얼마나 행각이 좋으면 네 홀호요이 먹고 뼘갔습니다 여러분들 풍심 조짐 스팀 아 이거 강을 제대로 못봤다 내가 실수했는데 아 에바 참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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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가드도 안돼 초풍이 알았네 와 다 막네 아 당신은 짬발짬발 쓰고 나는 락치면 막을돼요 시 adds 으 komm 쏟었다 나 이거 이제 콤보데 와 저 콤보내구나 아니 더 얼굴이 점점 빨개질 거에요 이제 뭐 어떻게 하네? 개쎄지? 뭐야 아 무서워 오지마 오지마 안가 아 주먹감자 나올거 같애 가면 나이스 안일어나네 나이스 마무리 어려워 아 맞다 아 흘려야된다 맞다 오랜만에 봐가지고 오전이 깔렸네 개 잘 피해 안왔네 희한하게 받았네 오늘 편집 못하겠는데요 너무 소리다 쉣 내 마음의 나락이 1타가 커치네 알리타 얼마나 말라가지고 안맞네 왜 안섰어 나이스 딱 파 아 메모리 어디옵니까 와 이게 안맞아 아 나 저것만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저것만 안맞아야 되는데 저걸 맞았어 주먹감자만 맞지마야되 오 나이스 이 곤선징악이라는겁니까 어이 도망가 아 아 아 진짜 전기 전기 톱 톱 푸세요? 퇴르기 우와 이걸 틀키하네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 안왔네 톱 아따 무릎 나이스 어디서 잡기랑 하담이랑 잊지겁니까 허리틀림이 보였는데요 나이스 아니요 지금도 이거 쓰고 있어요 아트록스 쓰고 있습니다 케이스만 아트록스고 안에는 메인보드가 틀네요 아트록스 보드가 아닙니다 돈 돈 돈 벌이는 짓인거 같아요 아트록스 사는거는 예쁜 예쁘긴 한데 좀 돈 돈 벌이는 느낌 진짜 안왔네 오예 오예 했는데 안맞노 와 이게 뭐야 안죽겠다 이거 아 아이씨 어떻게 내리지 야 짠발 날아서 피해야지 어이 나에게 그렇게 늙이 펴갖고 되나 아 주먹감자 너무 아픈데 오이구 멀봐 오예 와우 와우 알리사 어퍼컷 너무 강한 이거네 백끝 백끝 오 나이스 죽었다 이거 아이고 카운터 맞았다니 어 나 아우 렉봐 우와 딜킹 완벽 잘했다 잘했네 뭐 이게 개조가 쉽다는거? 그건 좋은데 뭐 이게 개조가 쉽다는거? 그건 좋은데 뭐 이게 개조가 쉽다는거? 그건 좋은데 근데 이게 대각선 범위도 되게 목이 없는 레버를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목있는 레버를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게 좀 단점 야 이거 뭐 이렇게 간단히 피하냐 아니 뒤를 잡네 우와 루켓 데미씨 야이씨 아 에바 참치자는 왜 안맞은 아니 데리고 올라가야지 저거는 효과 치켰잖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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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험했다 위험했다 고사 에? 아니 아 뭐 심심하면 피해 아니 뭐 아 이거 뭐야 아니 아니 피해제도 너무 잘 피해지잖아 아니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피해지는거 아니에요? 아 뭐야 다 막아 갑자기 와 루케 데미지 알리사 사이드 스텝 소 파워풀 포킹 위크 카즈야 카즈야는 여자를 못 이겨 사실 순정파네 이 친구 이렇게 말하고 이기는거 같은데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저런거 맞아도 돼 주먹감장은 맞지만 그렇지 스윗남 지금 나락인데요 또 쓸건데요? 아 미친 스팀 감좋네 얘 오예 야 어떻게 막았나 아 막았잖아 진짜 막았는데 야 어떡하지 아 망했다 아 바보 뭔가 쓸줄 알았어 사이드 스텝 너프 아 아 아 아 아 오지게 제끼야 이지가 걸리지 그래야 긴장돼서 이지 걸리지 야 이게 안걸려 아 아까보다 늦었다 원원인줄 알고 참았네 아니 야 아니 에바사는 아니 뭐 백광까지 됐어요 이게 에바사는 아 아 아 와 감좋다 진짜 감좋다 파크가 저기센 턱나오네 와 저걸 초폭으로 하면 띄워야돼는데 그래야 저거 함부로 못 쓰지 어디갔어? 거기서 저걸쓰네 키버테일 안녕하세요 흘린다고? 우와 다 맞겠다 와 진짜 잘 잡는다 와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졌다 우와 아 같이 맞네 까비 어떻게 이기지? 파이트 아 또 주먹감자 스팀 아이 진짜 빠르네 오케이 라시 지난 horns 들어가èg ... ㅋㅋㅋㅋ 막판할께요 여러분들 도대체 졸려서 못 하겠... 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inertia 못하겠어 마파로 사러 가겠습니다 일하러 가야해 일하러 가야해 해가 너무 바빠 너한테 밀린 일들이 더 많아 와 감 좋은가 봐 이게 틀렸어 야 흘리넣어 어 이거를 죽인다 만졌어 큰일났다 시원했네 풍심 아이고 아니 너무 가뿐하게 피하는거 아닙니까 알리사 사이드 스텝 너프 플리즈 뭐래 유씨 됩 데미지 올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너프 플리즈 사이드 스텝 자이드 스텝 아 진짜로 다 14 했잖아 따라오는거랑 하단이랑 이지걸리네 나이스 주먹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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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이스 1타만 써봤는데 납뻑쳤네 앉아서 서서 날아 앉아서 어? 괜찮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나이스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우종 피할거죠? 우종 나이스 피곤하다 고맙습니다 더 하고싶은데 내일 출근이라 안되겠어요 지금 2시 반이거든요 2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더하면 큰일날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또한